자, 프라우포! 프라우포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로딩 기네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 아빠가 입원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돌봐드릴 거기 때문에 휴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확실하게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멍멍이 장례식 끝나고 이 병나서 휴방을 했었는데 어째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네요. 너무 싱숭생숭하다, 마음이. 오늘 노래 좀 큰 것 같다. 사그라더라. 오늘 진지한 얘기 하고 있는데 노래 왜 이렇게 커. 다시 얘기해야겠다. 너무 노래가 컸다. 어찌됐건 이번에 아버지 입원하셔서 휴방하게 될 것 같고요. 하... 잘 못 봤어? 나와봐. 오늘 안 그래도 보건소에 가서 휠체어 대여를 해왔거든요. 나는 휠체어 대여가 되는지 몰랐는데 됐더라고요. 알아서 싸워, 네가. 난 믿고 있겠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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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건강센터인가 거기서 대여가 되더라고요. 이제 깨끗하고 약간 이제 찾아보니 가격대도 비싼 휠체어가 무료로 대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하면은 본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대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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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읍사무소 가고 이래저래 갖고 왔는데 의료보험증도 알아보러 가고 야, 제가 또 나이가 좀 있는 백수 아닌가요? 읍사무소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휴, 부끄럽더라고요. 얘네나 잡아야겠다. 야, 가지마. 내먹이야. 부끄러워. 백수의 삶은 아, 꺼져! 이 중요한 순간은 말이야, 이 자식.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야, 비켜! 오쭈! 제법이구만 빨리 해치워! 잘 됐습니다. 다음 경험치를 챙겨서 28을 찍어야 되거든요. 오늘의 목표 레벨 28 찍는 거 일수리 목표입니다. 이거 다 안 찍었어? 사실 28 찍으면 내 생각에 나는 싸울 필요 없고 얘가 다 해줄 거거든요. 경험치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제가 다 죽여서 예능 쭉쭉 보게 될 거 같은데 나도 옷을 다시 바꿔야 되려나 주문이 달린 거를 아니면 개조가 되려나 이 옷이? 이거 입고 싶은데 메인으로 갑시다 정보를 해서 이걸 그냥 하자. 단서 잡기를 션을 찾는 메인캐스트를 하고 열심히 진행하면서 과정에서 레벨업 화면을 강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돌아가는 길에도 싸우게 될 거 같은데 그래 이거 총 강하고 더 약해진 거 같아 데미지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강해진 건 안 느껴지고 약해지는 건 느껴져 마이크 좀 옮기고 좀 기대고 방송을 때리겄습니다. 데미지 겁나 나죠 어 야야 와 미쳤다 진짜 미친놈이잖아 아이고 우리 경험치 좀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에? 파워하머 이렇게 많아도 돼? 왜 운천지가 다 파워하머야 모처럼이니까 타고 가자 어차피 여기 전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안 들어있냐? 로봇이 로봇을 입는 현상 로봇이 로봇을 입는 현상 머리 좀 봐봐 와 이럴 거 좀 멋있는데 야 건전지 하나 내놔 봐 타고 가게 에이 모처럼 나왔는데 한번 타봐야지 어 저 핵전지 지금 안 갖고 있냐? 아 그럼 여기서 버리는 거야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로봇 저 암호 프레임도 샀었는데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프레임을 많이 발견하네요 벌써 다섯개인가 발견하지 않았나요? 기본으로 주는 거 포함해서 엄청 많네 필드에 메인 진행할 때도 나오고 길바닥에서 나오고 슈퍼뮤턴트 척후병님 은신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뭐야? 들어갔네 나 멀어서 안 보이지? 안 보이지롱 이리 와 숨참기 하고 쏴야되나? 아주 시껌해서 어디가 머린지 모르겠어 헤이 우두머리 있다 우두머리군 야 너 쓰러져도 돼 회복시켜줄게 안심하고 쓰러져 던져라! 더 높게! 와 아깝다 오 들어간다 화들 들어간다 그렇지 너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세냐 너? 나 겹시 못 먹었잖아 우두머리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양아치와요 거기 소면 안 되지 내가 여기 있는데 아 왜 나 겸치 안 주냐고 나 지금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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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밝아져 놀랐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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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아있나?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내게 다 잡아야지 경험치고 올라가는 거니 시방 내가 다 잡아야지 올라가는 오 야 뭐야 좋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내 경험치들이 많이 세졌습니다 총도 바뀌고 암어도 바뀌었어요 지금 암어 퍽에 이것도 찍어놨습니다 강인해졌어요 그리고 특히 에이다가 많이 세졌 어딨는데 나를 본거야 뭐야 야 위험했다 야 뭐냐 너무 터프한데 야 머리 내 아 흔들리는거 극혐이야 아 흔들리는거 극혐이야 아프지요 놈아 이곳이 원거리 사실 원거리로 하는거 되게 안좋아하는데 어 이거 하게 됐네 너무 약해서 내가 내 의도와 상관이 없어 너무 약해 내가 지금 말레킹은 왜 이렇게 많이 재워놨니 브라민 고기 와 총알 많다 야 약간 필요했던 스팀팩도 나와버렸고 저런거 있으면 안되지 잠을 어디서 자는거야 얘는 잠을 안자나 슈퍼뮤턴트는 수면을 모르는 자들인가 다 잡은거 같은데도 은신 들어왔는데 뭔가 불안하다 아까 안 떴기 때문에 왜이메 나는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갈라고 구급 그 뭐냐 그 뭐지 그 휠체어를 빌려왔는데 구급차 타고 가게 됐네 더러운 물 라드입스 이거좀 가져가 고급차 고급차도 사설가 하면은 돈 엄청 많이 든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동네 연천에서 지원하는거 쓰면은 금액이 안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으흐흐흠 와 백발이나 있어? 내놔봐 진짜 가벼운가보다 백발이나 주웠는데 무기가 안들었네 레이더가 있었다는건 잠자리가 있다는건데 소용핵 너 뭐하길래 어디서 맞고 온거냐 너 뭐하길래 어디서 맞고 온거냐 와 좋다 야 속이 쓰리다 왜이렇게 병원 갈 일이 많은거야 다 갖고있어 아 이번에 28레벨을 찍으면은 지금도 강한 에이다가 훨씬 세지는거거든요 훨씬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저거야? 나 뭐 쐈어 발광하는 애 쐈어 너 열리는거니? 와 백이나죠 겸치 나 어디서 자 이제 와 레이더를 다 죽여가지고 묻어났네 얘 되게 용감하다 맨몸으로서 덤빈 놈도 있을거 아니야 여기서 저 레이 슈퍼뮤턴트한테 용맹해 용맹해 용맹한거랑 별개로 난 잠을 자야되거든 지금 내가 많이 강해져 있는데 아 권총 아 저격이요 저격보다 아마 셀겁니다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강화가 되어있어도 로봇이 더 세요 사실 강화 많이 해서 훨씬 셀줄 알았거든요 내가? 강화를 그냥 다 했으니까 모든 파츠를 다 근데 로봇이 훨씬 세네요 아직도 어떻게 되먹은건지 모르겠는데 잠자리다 잠자리다 아 이거 되는거지? 아 이거 온전해서 못 자나봐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자나본데 아 뭐 나올거 무서워서 일어나질 못하겠네 가자 자 와아 브라민고기 구울 수 있겠는데 구울 수 있냐 여기로? 길이 있는거야 뭐야?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낑겨가지고 부활하는거 아냐? 나 그러면 못 데려가자 또 연료통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 길이 있네 여기에 근데 이놈의 게임은 잠자리가 너무 찾기 힘드네요 아 어떻게 하나 찾았는데 거기는 또 이상하고 이 인원 보니까 있을거 같긴 하고 잠자리가? 근데 좀 그렇네 저기로 가봐야겠다 많어 생각보다 넓다 많이 잡긴 했지 오늘은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 방종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쟤는 뭔데 저기서 뭐 구경하고 있냐? 뭐야? 야! 뭐야 너 머리에 총 맞아도 반응이 없어 미친놈인가 봐 머리에 총 맞았는데도 반응이 없어 뭐지? 예스 나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겠다 약간 그런건가? 머리에 총을 맞더라도 한번 자겠네 새벽 2시라네 구경좀 해야겠다 되게 잘 해놓고 산다 물도 있고 어 어 술탄 나왔네? 언제나 환영하죠 가자 아이 3시간을 더 자서 좀 밝아지기 시작할때쯤 갑시다 그렇지 휴식을 취한 기분이어야지 휴식을 취한 기분이어야지 어휴 여기는 안 가도 되겠지? 굳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제 갑시다 안전하게 오늘 되게 잔잔하네요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아 기대고 좀 하자 이제 기댈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엄마도 쉬고 저도 쉬고 있는데 나는 그냥 백수라 쉬는거고 나는 백수라 쉬는거고 엄마는 그냥 합당하기 쉬는거지만 어찌됐건 아버지를 이제 아빠 2번하고 아빠 2번하고 아마 이제 엄마를 집에 보내고 내가 거기 있어야겠네요 난 남자라서 거기 씻어도 되고 내가 알기로 이제 입원시설은 씻는 데가 공용이잖아요 나는 원래 병원 같은데 이제 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니? 있을거든 쟤니 안됐어? 쟤니 될만한 시기 아니냐? 안 됐으면 말고 밝은 날 아직도 안 밝아졌네 아이 아이 올라가 올라가 그래도 이 생존자보다가 잠을 이렇게 쉽게 잔다는게 너무 좋다 아크는 잠도 못잤잖아 아크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끔찍함에 약간 이제 고마워하고 있어 이 풀아웃에 대한 고마워 뭐하는 동네길래 뭐하는 동네길래 사냥꾼도 이렇게 있어 여기 저렇게 있냐 전설급이 있냐 총 총 좀 나와봐 뭐야 우리 애들거지? 색깔이 잘한다고 있네 오 시발 내가 전설이 있는거 봤단 말이지 나오란 말이지 아까 시참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 시참 됐어도 안 됐겠다 세무니까 야 한동안 휴방할텐데 시참을 안된게 오히려 다행이네 이렇게 되면 시참 내가 벌려놓고 휴방한다고 빠져버렸으면 큰일날 뻔했는데 와 공격 20초마다 10% 확률로 얼림은 스읍 어떻게 되는거지? 얼린 다음에 이제 20초가 적용되는건가 아니면은 맞았을때 10%가 적용되고 안원상태로도 쿨타임이 가나 그럼 거의 안얼겠네 안녕 전설총을 하나도 못먹었습니다 옷은 한 10개인가 모은거 같은데 거의 10개 나니까 7개 먹었나? 정말 안나오는군요 총알이 없다 아 2개 어 사실 이제 폴아웃으로 약간 이제 하고 이제 편집하고 하려고 이제 약간 잡아놓긴 했는데 뭐 그거는 신중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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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주세요 오랜 만한 선생님 신중생님 이곳도 샘 이곳도 샘 너무 치료비 많이 받으신다 다 끝났어 다른 질문도 없나? 라디에이션이 너무 많다 잘 닦아줘 이제 다른 질문도 없나? 다른 질문도 없나? 자 그럼 슈퍼럭 라디에이션 피해시는 일반 질질이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돈을 수 없을 수 없나? 네 떨어져야겠다 나 죄다 아파요 아 저 유튜브만 합니다 아 네이버TV도 합니다 트위치를 1년전에 했었는데 3년정도 했었는데 제가 트위치를 못달았어요 파트너를 못달아서 파트너를 못달면은 영상이 약간 좀 딜레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파트너니까 유튜브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파트너였으면 아마 트위치로 계속 했을텐데 총알 좀 팔까? 일단은 이건 완료하고 아 너 총 좋은거 없니? 아 미사일만 쐈으면 내가 미사일을 좀 거시기 했을텐데 20% 확률로 불구로 만듦 상남자의 무기 야 와봐 에이다 너가 강해지는 날이 너무 반가울거 같아 뉴 에이다가 총알을 받아가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300번이나 가져갔어 라드엑스 뮤트 팔구요 산탄종 팔구요 스팀팩도 팝시다 신음산도 팔고 팔거 많네 라드엑스 좀 파는걸로 하죠 어 어 야 많아 많아 에이 아이아뚜로 모든게 내가 다가고 너는 safe 내가 볼게요 당연히 모든게 모든게 도로 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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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또 쓸 riders 없겠죠 이런것도 그냥 판매용이죠 아 여자상인한테 팔아야지 비싸게 팔리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상관없겠지 쭉 팔고 어디 좀 사갑시다 재료를 재료 사는게 제일 좋은거 같네 구리 나사 와 다 사고도 남네 탄약좀 줘봐 그러면 45경 탄약은 좀 오반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퓨전셀이 제일 좋긴 한데 아직까지 45경 쓰자 용도 좋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무거운 애가? 에반데 진짜야 너무 무거워나 필요한거 아 이거 안 팔았네 가자 살 것도 없네 거래합시다 와 와서 뮤트 캐갈 필요도 없겠다 이정도면 대화하고 세이브하고 슬슬 에이다가 강화될 때가 됐거든요 오다가 늦게 잡았고 깨면 딱 되지 않을까 내가 구해왔어 오래걸렸어 흠 쟤를 구하기에 메카리스트를 잡았어 힘들어서 몇일에 죽음이 죽을 때가 됐는데 몇일이 죽을 때가 됐는데 몇일이 죽을 때가 됐는데 몇일이 죽을 때가 됐는데 넌 이 기업들과 내 일을 다 챙겨 주셨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 200원? 호두란 필요 없는데? 앉으세요 쇼파 너무 더럽다 야 아무리 이 동네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가져오지 하나 볼트에서 깨끗하던데 이거는 납치범에 대해서 묘사해 보죠 살인자 살인마들이 문제로 그만 션 사실 뭐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제 내용을 애에 대한 거는 불어도 뭐 알 사람이 없겠죠 내용을 정말 말하니까 알려주네요 그래서 이 인스티튜은? 자, 그들은 그들 탓이다 모든 일이 그들 탓이다 왜? 이전의 모델이 샌 그럼 새로운 모델이 샌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맞다 이 범인은 대머리에 흉터 어떻게 대머리에 흉터난 사람이 이 동네에 쫙 갈려 있을텐데 그래 그렇게 알어? 켈로그 뭐야? 근데 누구인가요? 엘리, 우리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냈거 있나? 강력한 용병이다 네, 그렇군요 그 집은 잊어버린 곳에 내가? 뭐 어때 가자 로봇도 로봇만 네 명 중에 로봇만 셋이야 가자 빨리 가 여기다 길막지마 캐스트 꼬여 어 비비지마 꺼져 삐쳐서 안 오잖아 어 그치 비켜 이씨 나 좀 자고 가도 되냐? 세이브 해야되는데 어 왜 왜그래 아 튕기지마 튕기 어제 한 번 튕겼었죠 생존자모드 처음으로 튕기면 안 됩니다 세이브 튕기면 안 돼요? 어 아 세이브 튕기면 안 된다 진짜 지금 한 번 튕겼거든요 이번 회차 하면서 근데 한 번 튕기면 세이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왜 눈치껏 잘 해주려나 저장을 다크 소울처럼 다크 소울처럼 그래도 좋겠다 튕겨도 백업 돼 그런 거 안 되겠지 나 빼고 다 죽었다 나 빼고 다 죽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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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세이브 해야돼 너 먼저 가고 있어 나 세이브하고 올게 나 너무 무서워 죽을까봐 얘 무슨 옛날 만화에 나오는 로봇 같애 깡통 이런 거 다니니까 야 정감 가는데 더 가운 여관 여기 이번 영상 두 개를 지금 네이버 TV 안 올렸는데 오늘 방금 올렸죠 유튜브는 오늘 방금 올렸어 오늘 방금 또 포함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너였냐 방조 방조 야 나 배고프대 가서 열매나 뜯어먹자 여기 열매들이 안 자란다 크램 먹을 크램? 내가 알기로는 외국 스팸이 더 그렇다고 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팸도 굉장히 짠데 우리나라 것도 어떻게 먹으려고 뭐야 하나면 냈어? 자식 자려먹어 좋구만 도라빈 공기좀 구워갈까? 야 너 로봇이라서 거기서 계속 서있었나보구나 아무 말 안하는데 화났나? 크흐 오늘 연천에 비 왔는데 비 오는 날에 등본이랑 띄고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헐 가슴팍에 꼭 쥐고 비 땜에 젖을까봐 휠체어를 끌고 왔는데 휠체어에 그 뒷주머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서류가 두 커서 막 많고 해서 의자에다 얹어놓고 위에다가 비 안 맞게 깔아놨는데 의자 흔들려서 뭐라고 너? 야 에이, 발렌타인 가고 그 뚜을 수 없으면 좋겠어 이 뚜을 수 없을까 이걸 선택할게 음, 그 뚜을 수 없을까 그 뚜을 수 없을까 이 뚜을 수 없을까 글을 찾을 필요할게 그 뚜을 수 없을까 여기가 가면 헐 헐 그 부처의 회사는 그 뚜을 수 있는 곳에 이 뚜을 수 없을까 이 뚜을 수 없을까 이 뚜을 수 없을까 이 뚜을 수 없을까 올라가죠 높은 데서 먹을 수 있나본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하자 아 근데 되게 이게 좋다 되게 약간 빌려준다 그러는 것도 놀랐는데 되게 이제 깨끗하고 새 거 같은 휠체어 빌려줘서 약간 기분 괜찮네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게 휠체어 가격이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는 10만원 정도인 것 같고 자전거처럼 브레이크 있는 거는 40만원대 이러더라구요 브레이크 있는 걸 딱 왔길래 주길래 연천인에 대한 복지가 좋구만 저는 뭐 개인사업을 안하지만 개인사업 한 사람들은 간판도 해준다 그러더라구요 맞춤형으로 간판 가격도 되게 비쌀텐데 부모님의 공부에 관한건 왜 이런 매사야 왜 이런 매사야? 왜 이런 매사야? 왜 이런 매사야? 내가 비쌍을 통해 저는 그 매사에 관한 건 그 매사의 관계가 없을던가 내가 정말 재미있는 매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을냐 아, 네 하긴 어 집 조사합시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 굳이 내가 뭐 할 필요도 없는 거네? 되게 웃긴다 목이 매우 말라 내려가는 길에 물이나 마십시다 아 스포요? 아 스포는 좀 네 아 사실 스포는 원래 안 되는데 이건 이 폴아웃은 또 이제 엔딩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딩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내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새롭게 알아가면 하는 게 재밌으니까 제 유튜브를 또 휴방할 때 한번 방송 새로 다시 하기 전에 쭉 봤는데 아웃워드가 굉장히 굉장히 조회수가 좋더라고요 야 제가 아웃워드는 한 번 한 게임이잖아요 스카이림샵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아웃워드가 하긴 내가 한 영상 중에 가장 그게 잘 된 거 같긴 해요 편집 같은 게 자 가자 가자 켈로그 넌 더 이상 집에서 커피를 못 마신다 선풍기를 쐬면서 말이야 아웃워드 재밌었지 아웃워드가 약간 지금 이 생존 모드랑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다크 소울이라고 해야 되나? 전투도 비슷하고 다크 소울이랑 휴갑이 있냐 집에? 근데 되게 어렵다 어렵다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걸 링키... 사람들이 했더라구요 뭐야 야... 도둑질도 하고 봐야돼 솔직히 도둑질 했으니까 사신거지 이거? 도둑질 안했으면 못찾았다 진짜 진심 와... 자, 이거 봐봐 모든 미사일의 가장 좋아하는 렉 그 테이블에 있는 게 있어 구위넛 스탸 비어 44 칼리퍼블블렛 그리고 시가들 산스탄시스코 선라잇 너무 지옥이다 지금 우리 혼자서는 어디에다니 너무 갖고싶다 너무너무 갖고싶다 미사일 연료통이랑 연료통이랑 미사일 팔아볼까 한번? 아 근데 너무 무겁다 인간적으로 야 누가 나가있으래 충전하고 있니? 벽에 붙어있냐 잠깐만 얘랑 대화해야 돼 뭐야 너 왜이래 고장났어? 아 닉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되네 닉나 무거워 대화하면 안돼 아 도그 및 이용해야돼? 조언해주시겠습니까? 음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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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내가 갖고가 야 내가 갖고와 아하 아하 안돼 에이단 없.. 아니 에이단 없으면 안되나 아무리 캐스티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야 에이단은 내 전부라고 에이단 없으면 나는 쓰레기야 니그로 옮겨야돼 이번엔 니그로 옮겨야돼 이번엔? 골목으로 보내 에이 밸런타인 니그 완전 내 노예가 됐네 거 마이트면 놔 그럼 내가 널 구해주는데 아하 이 흡연자 이씨 아 나 개 들이고 가야돼? 아 싫은데 아 왜 이딴 캐스터를 넣어놨어 아 왜 이딴 캐스터를 넣어놨어 아 내가 혹시 켈록을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찾아서 한번 가볼까? 아 야 아 어 잠깐만 이거 동료를 안해도 되나본데 와 잘 만들었다 켈록을 찾아줘 켈록을 찾아줘 가자 야 가자가 잠깐만 잠깐만 너가 레벨옵하러 가자가 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자 이곳은 약간의 노래가 있네 갑시다 쭈루루루루루 뚜 쭈루루루루루 뚜 와 이미지 좀 봐 션 쫓아가는 그림 밸런틴을 지켜봐 야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속상할까 나는 우리 개 데리고 나갈때도 그런거 있잖아요 극성 맞은거 신호등 건널때도 막 약간 사고같은거 나잖아요 개가 있으면 아 작아서 안보이니까 치일수도 있고 맨날 안고다니고 그랬는데 그 큰애를 이제 꼬꼬마 야기가 납치당했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약간 기술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체해가지고 잘 데리고 다녔을텐데 일로 가야돼? 야 아씨 가자 그냥 깨자 깨는김에 아 야야야 잠깐만 내가 안가면 어떻게돼? 야 나 그거 갔다올게 잠깐잠깐 기다려 굿보이 아 저 집 떠나 멀리가 파와버 아닌가? 저거 아닌가? 갑자기 기억나서 하나 파와버에 대한 내용 하나도 기억 안나다가 내가 알기로 무슨 딸인가? 손년가는 애가 딸이었을거에요 얘가 어디로가서 찾아오는 케이스였나? 약간 이게 맛이 있네 폴아웃보가 딱 그 2회차의 재미가 있네 약간 스카이링 같은거 너무해서 솔직히 메인하려면 너무 지겹잖아요? 저 유튜브 영상 올릴때도 메인스토리 깨는거 다 통편집 해버렸는데 저번에 그 리그모 모드 아 저 사실 저번에 뭘로 갔는지 기억 안납니다 미닛맨으로 갔었나요? 기억이 안나네요 미닛맨이었군요 지금 지금 듣고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썬을 일단 찾고 일단 좀 알아보는걸로 하죠 그만야? 너부터 머리는 됐고 양사냥 밖에 없어? 어 있네 향상된 피해비 내놓죠 이걸로 가자 아 한 번에 다 변신거 한 번에 보죠 지금 못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센트리보 사실 재료를 많이 샀기때메 아 나 내 생각엔 전부 다 될거라고 아 갑옷장이나 안되는거 혐의네 원동으로 가자 야 방어력이 차원이 다른데? 어깨에는 아 수정이 없어? 아 수정이 없어? 아 야 수정 없어? 아 수정이 없어? 하.. 잠깐만 아 이거 예상 못했는데? 센터리보트 아 수정은 구하기가 좀 어렵죠 레이저 함정같은거 해야 나오던가? 장갑도 좀 원동으로 다 막아나 와 방어력이 두배가 넘었죠 지금 왼팔 오른팔 다리도 가자야 똑같은데? 원동 이건 과학을 찍어서 되는건가? 여태가 올라가고 있구요 이제 무기를 좀 보자구요 과학 됐으니까 아 그렇지 야 이거지 내가 해봤는데 미사일 발사기가 그.. 우리가 쏘는 그 미사일이 아니라 좀.. 조촐한 미사일이더라구요 약간 뉴탄보다 조촐한 고민이 되는데 독보적인 발사속도 게틀링 레이저가 더 세겠지? 아닌가? 물딜이 없네 게틀링 레이저는 아 고민된다 아 합산치만 보면 레이저가 세져더? 근데 이거는 총기강도 들어가요 총기강이 들어가는건 과학만 있으면 되는거고 수정이 들어가네 수정이 들어가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미사일 하나랑 내가 왼손잡이니까 강력한 미사일을 왼손에 내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는 미니건 아아 미사일 못단거 너무 끔찍하다냐 와아아아 겁나 세보여 미사일 달아주고 싶은데 마을 한번 들렀다 들렀다 와야되나 지금 재료를 전부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내가 가진 모든 재료 중에 미사일이 없는거 같은데 한번 구해보자 다이아몬씨 다시 가서 만드는 김에 한번 만들어야지 만드는거 앞에 뮤트를 응 가자 야 사실 엄청 기대되긴 한다 지금 굉장히 센 편인거거든요 미사일만 달면은 완성인거 아냐 거의 수정이 지금 미사일 하나가 여덟개가 들어가니까 네개 갖고 있어 열두개 있어야되는거죠 아니 수정 열두개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 오반데 한 대까지 모아보자 그래도 색깔까지 바꿔주겠어 아 무슨 색깔로 갈라나 바꾼지 얼마 안되긴 했는데 색깔은 기분이 다르지 확실히 강해졌으니까 이번에 야 근데 자동 레이저보다 더 센거 아니야 자동 레이저 그렇게 센데 얼마나 센거야 그럼 개인적으로 개틀링건 그렇게 센건진 모르겠는데 자동 레이저 너무 좋아서 세겠지 미사일도 있는데 빚고 있겠네 레이저가 레이저 개틀링 레이저 개틀링 데미지 88이니까 내 지금 가장 강한 총에 두배 가까이 되는거 아니야 괴물이네 심지어 두개 양손이니까 난 왜 양손으로 못사 빵비라도 하나 주던가 저장을 안해버렸네 아둘 아둘 룰게틀링 룰게틀에 올려준 거 하면 그럼 됐고 아 없네 야 나 퍽 많이 찍었거든요 난 사람이에요 쓰레기라고 안 불러 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수정 내놔 수정 아 진짜 제발 수정 있어라 근데 아 부탁한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정 12개 가져가야 돼 12개 수정 제발 4개 확보 아씨 4개밖에 없어? 아 야 4개밖에 없으면 안되지 뭘 겁나 차지한다 진짜 지금 45구경 탄 있네? 샀지? 아 야 현미경 4개를 더 구해야돼 현미경은 잘 안나오잖아요 한 놈 없냐? 야 꺼져 고기 곱게 아 이거 애매하게 하나 달거면은 너무 짜증나는데 아 나 고기 진짜 좋나보다 가자 그냥 아 야 이거 수정 너무 안... 이거 혐인데요? 돈 주고라도 사야돼 수정은 그럼이라도 아 가진 놈 없을텐데 아이 가진 놈 없을텐데 아 그래 하나는 남겨두자 원래 약간 건담도 한쪽에만 있지 않나요 미사일 같은거? 너무 억진가? 너무 억진가? 근데 어깨에 대포 달려있으면은 귀 박살나겠다 귀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터지겠지? 반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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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직하고 아... 혐인데 아이씨 괴물인줄 알았네 진짜 점점 괴물 된다 야 프리저 변신하는거 같다 무슨 나 이게 무거워 가진것도 없는데 아 나 뮤트를 안팔았구나 야 뮤트 니가 갖고있어 이러니까 무겁지 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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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4개만더 현미경 1순위다 하... 하... 아 왜 수정은 안파는거야 잡동사리로 팔아줘야지 그런거 어떻게 구하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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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오사미 이렇게 버렸어 아니 근데 머릿속에 이름이 남아있다고 오사미의 이름이 신스도 밥 안 먹겠지? 에이다 보여줘 너의 새로운 어깨 아 봐 쟤한테 좋지 아 깜짝 놀랐네 야 내 나 어디서 내 걸 갖고 있어 어이씨 이렇게 많았니?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많았니?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근데 그 와중에 수정이 없다 이거지? 아 아 야 아 야 웃기지마 재료를 밑에 숨겨놓은 놈이 어딨어 이씨 거기 안 차려? 어? 어 이런게 어딨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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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랑 사토가 있을 거예요 잠깐 옥수수랑 사토가 없다고? 어?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괴물아 아이씨 아이씨 그냥 가야겠다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살죠 뭐 물이 없다 야 물이야 뭐 네개만 먹으면 되니까 아 병 걸렸네 또 이번엔 11시간 자자고 자고 일어나서 싹 먹고 배 채우고 나가면 된다 이번 목표는 현미경이랑 테이프만 잘 공수해와서 목도 매우 마르고 배도 고파 스푼 섭취했고 가자 완벽하다 가자 우리 고기가 기다린다 믿고 있겠네 자네의 강함을 그러고 보니까 스카이림 동료는 약간 밋밋했잖아요 아 DLC에서 약간 그 고블린 같은 애 이름 뭐였지 어차피 걔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있었죠 저는 녀석은 로봇이 동료랑 좀 마음에 드네 엘더 식스 나오면은 스켈레톤 동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드로거 동료 이런거 한 명도 없었냐 동료가 그거 추구하는거 어렵지도 않을거 같은데 드로거 동료 그냥 드로거처럼 살짝만 이미지만 입혀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너무 분위기 해칠까봐 그랬나 여기 시끄럽냐 이 동료 여기 시끄럽냐 이 동네 여기 시끄럽냐 이 동네 근데 엘더 식스는 잘 만들어도 욕먹을거 같다 샌프란시스코 선 라이트 샌프란시스코 선 라이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카이님이 그렇게 잘 뽑혔는데 어떻게 욕을 안먹겠어 아 물 좀 떠야겠다 나 물을 한통을 다 마셨네 벌써 500인데 너 다음 단서를 빨리 찾아봐 물도 오게 자쿠 멈춰 자쿠 멈춰 오 야 난 나도 안 찾는거 아니지 야 해치워 그렇지 저기요 나 팀킬 안되지? 도구밋은 되는거 같은데 야 뭐해 이거 놔 어 쟤도 스팀팩으로 살리는거였나? 그렇겠지 뭐 개 동료는 그럼 도구밋뿐인가 약간 그런게 없네 야 그럼 얘를 죽이면은 아 못죽이겠구나 캐스트 써야되니까 에센셜이 걸려있겠네 절대 안죽는걸로 여기요? 이건가보다 아 아 뭐야 벌써 먼저 갔어? 이 건방진 녀석 어 주인님이랑 같이 가야될거 아니야 출발해 아이고 불떠왔습니다 아유 아유 어어 난 진짜 방송할때 아니면 물도 안마시고 말이야 그때 먹어둬야지 저걸 한모금도 안마신거같네 가자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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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같은 개에도 급이 있다는걸 보여줘라 셰퍼드의 힘을 가자 와 권총만 4개 권총마스터 가자 아 그러니까 그 그 그 신스들 권총을 내가 업글한다고 넣어놓고 안 업글했구나 조라민국이다 오오야씨바 야씨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왜이렇게 약해진거 같냐 레이저는 헌시 세보였었는데 잘했어 어우씨 저거 쟤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고기를 챙길 수가 있네 160발 이거다 아 이거 12발밖에 못사가지고 내가 손대기가 좀 그렇네 빨리 가자 뛰어라 고기야 고기야? 귀엽냐 정보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까 어디있는거야 아 아 치료다 아니 야 야 단서때문에 지뢰를 제거 못했어 단서대화문 나오느라고 지뢰제어가 안됐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전에도 한번 당한거 같은데 아아 씨 아아 아 이게 뭐야 아 씨 태초마을이잖아 하아 의지같은 게임 가자 아 아주 말이야 뭐야 이거는 아 병이 없네 그러면? 크 오늘의 오늘의 목표 아 아 맞다 들어가서 겔로그 하고 좀 진행 많이 됐던거 같은데 아 기억이 안나네 엄청 길지 않았나? 스토리가 암 아 암 암 암 암 암 출발 출발 너무 힘들어 하지마 나도 힘든거 같잖아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어허 개놀렀데 안 되제 이 기계같은 사격 좋았어 이분 잘 쐈다 나 가자 유유히 가고 있었구만 혼자서 야 떼꼬 들어 눈치껏 싸악 와가지고 아이고 들어 드릴까요 하고 딱 들고 가야지 로봇도 주제해 내가 돌아오게 해? 버릇없는 녀석 하자 하자 아 장전을 하다 바로 됐다 장전 메노 모르나 친구들 보여줘 로봇도 힘의 차이를 이런데 어디갔어 오 오 오우야 서로의 딜을 맡아주고 있어 오우야 뭐야 기병대 가죽 왼쪽 다리 오우 오우 이런게 있구만 좋아보인다 15%면은 달려서 도망갈때 다 막아주는거 아냐 괜찮네 근데 저거 강제로 가져가게 됐어 이걸로 가자 이 짓을 또 해야된다 이 짓을 또 해야된다 아 야 너 내꺼 좀 무거운 것 좀 가져가봐 야 왜 이렇게 많냐 나 진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그렇게 이정돈가 내가 물좀 가져가봐 열개 됐다 아 진짜 너무 귀찮다 야 게임 벗는 것도 힘들어 힘이 없으니까 야 가자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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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왜그래 자꾸 고고 저기요? 그렇지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막소변 안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우리애도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잘했네 경험치도 나한테 줬고 웬일이야 혼자 다 처먹을 줄 알았는데 가자! 고! 그건 좀 아니지 야야야야 그건 좀 아니지 야 에이다 믿는다 잡은거야? 뭐 어떻게 된거야? 아 잡은거구나 아 이거 실시간 방송입니다 가서 좀 싸우면 안될까? 야 미사일도 있는데 너는? 그렇지 그렇지 야 아주 아주 날라다니지 그렇지 겁나 쎄 아 놀랐잖아 그만 아 쟤 저거 빼버려야겠는데 압수해야겠는데? 압수해야겠어 어 야야야야 난 안돼 난 안돼 난 죽어 야 어딨니? 가자 출발 그래 아이 쥐를 싸버리고 시작해야겠다 꺼져봐 에이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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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 야 앵 아 그렇지 아아 아아 상룸에꺼 이게 어떻게 단서야 참나 아 이것 때문에 해제가 안된거 아니야 꺼져 아 어디까지 갔어? 고 겔로그인지 겔로그인지 다 없애버리겠어 아 맞다 세명이 콤프로스트 마트 환불사유에 호랑이 기운이 안나서라고 해서 환불해주는거 있었다 그랬는데 야 골 때린다 환불을 해준게 더 골 때린다 호랑이 기운이 안나서 환불이 뭐야 오야씨 아 너때메 쏠수가 없잖아 이씨 니가 옆에 있으니까 오 씨 바 하 하 하 하 꽃 오 어 오 어 오 아 그리고 왕 걱정 아 나 어디서 소리가 들려 민첩이랑 인지력? 안 입어 빨리 가자 어디냐 여기 와 이런 데까지 왔어? 진짜 멀리 갔나 봐 이걸 찾는 게 더 용하다 야 심지어 담배 냄새 하나 나 야 니 친구다 고쳐줘 켈로그 가해자 신원 뭐 어쩌라구요 찾은 거야? 이게 어떻게 찾은 게 돼 야 이거 뭔 냄새를 맡고 가는 거야 야 냄새 맡을 게 없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냄새 맡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친구들 잠깐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개 맞춰 닫기 상관없구나 나는 혹시 퀘스트 꼬일까봐 계속 빼고 있었는데 으엣 개명 멀쩡한 것 봐 가자 빨리빨리 가 오늘 시간이 없다고 이리 가 오늘 이 한편으로 다음 방송이 언제인지 몰라 빨리 가 고 휴방 공지를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저번처럼 하도 영상 없이 휴방에서 내가 만드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거 전에 발견하지 않았었나? 죽어서 리스트됐나? 아 근데 여기였구나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지? 단서를 찾는 게 아니라 말 걸라고? 잘했어 넌 집에 가 어디 내가 또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구만 개꿈아이 여기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였나? 아 웃기지마 개쫄았잖아 보여줘 로봇도 개틀링과 미사일의 힘을 그렇지 잽도 안 되죠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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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올라와 와아 미쳤다 진짜 가자 아 중기가 어이씨 개쫄어 누가 더 강력한 로봇인지 보여줘 잘했어 잘했어 저 옆으로 뛰는 거 좋다 저것 때문에 못 쏘는 각 나왔을 때 옆으로 뛰어서 또 맞추네 이건가보구만 건방지게 지금 자동포탑 따위로 막을라 그래? 혼내줘야겠구만 어휴 아니 이런 야 청소하고 와 신스인가보다 야 이걸로 해야겠다 우리 로봇 어딨어요? 내 로봇이랑 같이 온 거 같은데 착각인가? 진짜 어디갔냐? 진짜 어디갔냐? 저게 우리 애 어딨어? 저게 우리 애 어디가 우리 애 어디있나요? 내 로봇 어딨어? 야 내 로봇 어딨어? 야 내 로봇 어딨어? 약간 뭐야 난 개없이 안 돼 나는 과학자라고 어 야 저렇게 강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 야 야 장난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다? 아 스테이브 би 문과 여러분 동시에 싸 죽여야돼 열어바 어딘가 있어 지금 얘가 la uda가 잠깐만 에이드라가 있는거잖아 수색하세요 하나잖아 근데 마크가 왜 두개야 지금? 뭔가 이상한데? 에이드라 뭐 꼬여서 떨어죬거 아니야? 아 근데 그럼 소리가 안들리지 고장나면 아 저기서 자야되는데 내 생각에 적이 세이브안하면은 다시 태초마을이거든요? 교수형이거든요 다시? 안돼 또 태초마을이야 뭐하냐 너 안들어가고? 설마 일로 못들어가냐? 에이 지랄노 지랄노 야 들어와 뭐해 진짜 못들어가나본데? 저긴 내가 들어왔던데지 여기 뒷문인거같은데 딱보니까 어 뒷문 뒷문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부nu 괜찮은데 저희대 저기에 있구냐? 저리가 있구냐? 네 뭐 침대다 세이브 했으면 됐어 세이브 했으면 모든 게 오케이 가자 확인 요새 들어가라고? 여기 들어가면 되네 레이다만 들어가면 돼 솔직히 난 안 들어가도 에이다가 혼자 다 죽일 거거든요 진짜 수리 키트 하나 안 쓰고 푸탑이나 지뢰 없으면 혼자 다 죽일 거 같은데 방어력도 지금 훨씬 높기 때문에 저리라 믿는다 와라 올 거 같다 꼴 보니까 쇼컷도 있네 들어가 에이다님만 믿습니다 너가 본체야 내가 안경이고 알간 로봇도가 있구만 안녕 아프리카 방송이랑 병행 안합니다 녹화만 네이버 TV에도 올라가고 원래는 이제 트위치 방송으로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로만 해요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잠깐 대장님 있다 야 야 야 대장님도 네 상대는 안 될 거 같긴 한데 너 너무 세 보인다 인간적으로 괴물인데 괴물? 이게 데스클로보다 더 괴물같이 생겼어 솔직히 말해서 머리도 내고 뭐해 빨리 아 거기서 뚫었어? 나와봐라 뭐 니가 에이다에 비하면은 뭘 하겠냐만은 해킹 해줄게 특별히 선동 따라와 컴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이거 내가 쐈는데 나 앙국하는 거 보니까 해킹 됐나보네요? 나 여깄어 여깄습니다 여깄습니다 어이씨 어어어 야 빨리 죽여줘 나 괴롭혀 나 물 없다 물 없어 해치워 뭐야 여기도 있어? 헤엑 야 여기야 멍청아 여기야 야 너 나름 열심히 싸운다 야 로봇군단이야 로봇군단 뭐하냐 쟤 무엇을 오오 야 죽어 죽을뻔해 죽을뻔했어 하 미친게임 이거 맛있게 먹으면 살 수 있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찌는 거랑 같은 씨 맛있게 먹어 살겠다 저기요 뭐하세요 에이다군 뭐하세요 에이다군 병신인가요? 한 발도 안 쏘네 나 갈테니까 니가 알아서 와 그렇지 일로 가자 아 여기 어딨냐 여기였냐 여기였냐 여기였구만 와 이게 뭐 미로야 대주가 있니 오 니가 니가 다 이겼어? 야 역시 로봇은 로봇이라는건가 경호원 이름급 하는데 폭발물 열어도 못먹을 것 같다 무거워서 서럽다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뭔데 뭔데 한두 번 당해져야지 방금 나도 맞은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컴퓨터 수준 좀 봐 우리 빈 우리 우리 멍멍이 밥그릇 버릴 때 오우씨 엄청 옛날 컴퓨터 버렸거든요 거의 20년 더 된 컴퓨터 같은데 엄청 옛날 컴퓨터 버렸거든요 저 학생때 있던 엄청 무겁더라구요 뭐하냐 신스여있어? 신스가 왜 저런 총알을 했어 45구경? 아 쟤 저거 쓰는구나 레이저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야야야야야야야 고 고 야아 보여줘라 보여줘 아직 미사일도 안사갔는데 이 화력 왜 안쓰냐? 어어 보여줘 미사일 발사 왜 안해 그렇지 그렇지 하고 있는거야? 설마 지는 부분이냐? 어어 야 실소 쏘리이 나 물 줄래? 한번 갖고 있고 아까 잡았나봐 내가 뻘치 산 사이에 둘이 보또야? 로보또 옛날에 보또라는 과자 있지 않았나? 치즈맛 나는거 부드러운거 참 맛은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면 먹고싶어지는 그리고 막상 또다시 먹으면 맛은 없어 약간 시큼하면서 치즈과자인데 부드러운 구수한 치즈과자인데 우유랑 어울릴거 같은데 우유랑 어울리지 않는 이미 다 죽였는데 이거를 해제하면 뭐하냐 보안문이 있어서 이걸 여는거구나 보안문을 못 봤는데 나는 이게 보안문이니? 아니겠지? 탄약 필요해? 나이스 우유랑 어디 왔던데 아냐? 와 물이 식수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물을 저걸 마신거야? 이 정도 파밍했으면 됐겠다 가자 그냥 내려가는 거네요 여기구나 잠깐만 여기지? 아 뭐야 그럼 어디야 그럼 이 위치라고? 저 위치 가죠? 저 투명한 동그라미 뭐냐 보안문을 해줬으니까 보안문 있을 거 아니야 뭐지? 보안문을 해제했잖아 여긴 아니야 아 헷갈려 뭐야 왜이래 왜 이게 복잡해 이거니 설마? 이거니 설마? 아 이거구나 내려가는 거네 보또야 빨리 와라 야 그 덩치로 탄다니 나 밖에서 영화 안 본 지 엄청 오래됐다 예전에 입원했을 때 태어날 때 인피니티 오브 그 이후로 안 봤나 영화? 와 참 문화인이 아니야 현대인이 아니야 야야야야야 실수로 폭탄 건드렸다 야 아 손 떼는 순간 폭탄 터질 거 아냐 어 됐다 됐다 아 이거 폭탄 이렇게 딴 다음에 ESC 누르면은 어 이러면 안 쏴지는구나 아 자꾸 자꾸 누르게 되네 씨 아 아 왜이래 됐다 에러 쇼컷 아 그곳 아 자고 오자 바로 코앞인데 나가면 자는 데 잖아요? 괜히 나대다가 내 생각에 지뢰밟고 죽어 지뢰밟고 아직도 한방에 죽는 거 이해가 안 돼 방어력이 지금 내방력 두 배로 올라갔는데 그다저나 뭐 없나요? 신작 그런 거? 나 스타워즈 추천받았는데 스타워즈를 제가 아예 몰라서요 스타워즈 하면 다스베이더가 그 숨소리 낸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거랑 뭐 몰라요 그냥 레이저검? 레이저검? 광성검? 자 확 그런 거 없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게 아 한숨 때리겠네 침대 좀 쓰겠네 너무 시리즈 게임이 많아 나 몬스터헌터도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만 있으니까 그니까 아 억큰 암살 게임이라 좀 그렇고 아 약간 모험과 희망이 넘치는 꿈과 희망의 게임을 원한다고 뭐야 야 진정해 장전만 한 발은 해도 얼마나 좋을까 안 된 것 봐 왜 아홉 발을 당지는데 아홉 발이야 아 참나 이해가 안 되네 여기봐 뭐하는 방이야 어우 야 강북 테이프 나왔다 아 진짜 현미경 안주실? 현미경 안주실? 아 쏟은 맛이 없다 총이 현미경 안주실? 타자기 가져와 전용기 가져와 전용기 가져와 당연히 세라믹 가져와 명령만 하니까 편하구만 저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좋아좋아 얍 오오오오!! 호오오오 호오 아 왜이러냐고 진짜 얘 누가 포탑을 코앞에다 박아놨.. 코너에다가 미쳤나봐 진짜 아 내가 정지시켜놨나? 포탑 다? 아 그랬었나? 내가 들어왔어 에이 나도 왔어 도와주시게 도움 건방식 그 거리에서 지금 건거리전을 신청해? 내가 졌다 도움 나 아파요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는 나도 들어간 적 없는데? 어? 들어갔었나? 저기요 뭐하자는 플레이냐? 야 뮤트 내놔 너나의 밥통 반납하겠네 이것도 가져가시게 진심으로 거기 살거야? 전기 에이 모리 낚어오어 찔 speechless information 쏟다 어떤게 하는게ijo 알아봐 쟤 안 따라 나오네? 왜? 코앞에 있었는데? 스카이듐에서 시간 느려지는 거 하면은 게임 멈췄었는데 그런 거 없다 하긴 확실히 없어야지 아냐? 퍼라운에서 문자 드는 것도 없어야 돼 나와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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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야 어디가 돼? 자산 해쳐줘 힘이 뭔지 보여줘 로봇이 뭔지 보여줘 진작한 로봇이 뭔지 인조인간 따위한테 아 아파하지 말고 아파하는 척 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아파하지마 때려 계속 일방적으로 폭행해 아이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네 얘는 총이 있는데 달려오네 아니? 미사일 야 뭐야 네 너한테 아이템을 딸기를 주겠네 네 네 처리해 뭐 할 거 있네 카멜 저거 서 서 잠깐만 수정 나오지 않나? 뭐해 어디 갔냐 야 뭐해 에이븐 내게 뭐 할 거야 그 터미널을 해 당연히 그 터미널을 해 저 터미널을 해 그 터미널을 해 저 터미널을 해 그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에 대한 터미널에 대해 하지만 난이도가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건 없지 저거 또 다른 게 뭐 할 거 없지 다리도 싸놓아 놓고 어? 야! 아, 씨 세이브나 할걸 아, 세이브도 안되네 가자 누가 내 잠을 방해하느냐 저기에 저기 있는거 아냐? 오, 잠깐만 일단 라이터 가져가고 맞는 길인가 본데 여기가 여기가 아니고 저긴가 길이네 그럼 여기네 레이저 있다 야, 알아서 제거해라 보여줘 진정한 힘의 차이를 나 죽을 뻔했다 야 아, 갈뻔했잖아 만능 앞에 먹어주고요 아, 저기도 있었어? 갈도 날 안 썼네 그렇지 잘했어 니가 해놓고 칭찬하는거는 내가 안했다는걸 비꼬는건가? 건방진 녀석 많이 컸구만 타자기가 있다 야 전하기랑 와 와 자는 데 엄청 많아 신스집인데 병원, 병원침대도 병원침대 병원침대 공원 그러게 노나먹었어야지 좋은거 내놔봐 뭐야 와, 이게 뭐야 겁나 좋은거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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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팔물 좀 챙겨갈까? 래쉽 잡아봐 니가 알아서 너무 편하구나 너가 있다는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 흠 다 처리해버리도록 하세요 다 처리해버리도록 하세요 왜이렇게 튼튼해 얘 뭐야? 여기 어디야? 우와 저기 그렇게 많았어? 보여줘 힘의 차이를 팀의 차이를 보여줘봐 야 나는 뮤트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쏘고있는거 맞냐? 랩 야 쟤 세다 엄청 세다 얘네 이거 레벨업해서 그냥 채워야겠다 좁은데서 못싸워 얘 머리까지 좋아 조금 됐어 나도 폭탄을 못 던지는데 굉장히 불편해 아 미쳤냐? 잠깐만 잠깐만 타임! 내 머리 위에 있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죽여줘 뭐해? 멍청아 어떻게 잡은 거야? 감도 안 잡히는데? 아까 퀀텀 마치다 죽은 녀석이 비밀번호 아야야야 취소가 돼 열어봐 상자 까서 그 경험치를 랩업한다 공구함 깐 경험치를 랩업한다 치밀한 계획 알았다 쟤 아 쟤 한 끗이구만 보안문을 딴 경험치를 레벨업을 한다 아니 이게 안 돼? 아니 이게 안 돼? 생맨 오바예요 핵맨으로 날 유혹하지마 아 침대다 야 이거 해결해줘 이거 해결해줘 저러면 반대쪽에 서서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걸 여는 경험치로 레벨업을 한다 그렇지 잘했어 이제 와서 정보 종료 강인함 뭐야 아 체력 레벨 30일이야 에이 아 다 필요 없어 흠 음 이거 가자 아냐아냐 이거 가자 아 이거 나 조절 안하는데 삐져나가자 할거 찍을것도 없다 이제 잠잘 데가 엄청 많네 와 물도 나왔어 아 목말라 좋아 보스 내가 이길수있나 보스 내가 이길수있나 어흠 아 이길수 있느냐 와 여기 침도 깨끗한것봐 카메라 뭐죠 와 수정 두개다 야 아까 카메라 못먹은거 너무 한댄다 아까 니가 해킹못해서 못먹었잖아 이씨 예비 카메라 없냐 에이씨 좋은데서 잘래 아야 자고 잠이고 나발이고 가져가 팩맨 준 다음에 팩맨좀 한번 한발 쏠까 보스전에서 저거 저거 정화된 물 아냐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마 templ司 교수 Levine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마 가졌구나 잘했어 나 저깄다 야 준비하자 뉴탄이다 오늘 폭탄마 각이다 여기 폭탄이야 해치워 나는 대화 따위 필요 없지 대화를 모르는 사람이야 난 영어를 모른다고 아야야야야 내 폭탄이었나? 대화 한번 해볼까? 내가 대화랑 매력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야 여보 좀 가져가 어떻게 할까? 헤이 뭐 뭐 아들에게 데려다 줘 아들에게 데려다 줘 아하 아하 모두 날 막을 수 없을 것이야 빈정되자 빈정되자 한 100년 후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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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그 양반이 다 죽일 수 있어 저 밖에서 밖에서 찾아보고 현재 중간이 다 죽일 수 있겠지? 힘들 내쉬게 아이고 아이고 이게 폭탄의 힘인가 보여줘 슈퍼 로봇의 힘을 어디 숨었냐? 건방지게 퇴명하겠다 야야 퇴명하겠다 똑똑하다 똑똑해 보여줘 로봇도의 힘을 건방지구만 건방진 로봇이구만 숨어있다니 로봇이 숨으면 어떡하나 괜찮니? 내가 던진게 아니었나봐 아까 괜찮니? 괜찮니? 많이 아파보인다 야 오메 잠깐만 거기 던지면 어떡하냐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던지냐 쏘옥 난 내 코앞에 던질 줄 알았지 내 벽 하나 건너편에 던질 줄 알았지 그걸 썩 던져버리네 똑똑해 따라오시게 헐서 수류탄 던질까?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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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 났는데 따라와봐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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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어흠 헤이 아흠 어디 한숨 잘까? 아휴 최후의 결전을 하기 전에는 마음가짐을 정돈 할 줄 알아야죠 가자 따라오너라 빨리와라 아휴 잘 왔다 야 저기요 제 대사는 관심없고 야! 야! 그래 그래 야! 야! 아 씨 아 쟤 대사 때문에 교환이 안되네 야 그만 놀고 이리와 시간이야 일할 시간이야 자 보여주자고 화력이 뭔지 보여주자고 건방지 신스 따위로 지금 화력대전을 신청했는데 보여주겠으 진정한 화력이 무엇인지 해치우시게 난 다 했네 할만큼 너만 일하면 되네 어우야 나가서 싸우면 안되냐? 근접으로 바꿔주고 확 근접으로 살고 싶냐 앞으로? 아야 문 닫어 저기요 너 그렇게 쉽게 지라 그랬죠 친구? 머리 어디있는데? 야 고쳐줄게 고쳐준다고 고쳐지기 싫어? 너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 서치 모드 서치 모드 같은 소리 하지마 총알 주어왔네 얘 똑똑하다 야 야 야 야야 한방에 이렇게 날았어 허우 씨 와 이거 빠지면 죽겠는데 이러다? 빨리 다운해봐 고쳐줄테니깐 빨리 다운해봐 고쳐줄테니깐 고쳐줄테니깐 might 중독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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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힝맨 아야 쟤 안 죽었구나 흑맨에 맞고 징어네 또 있냐? 아 왜 이렇게 잘 쏴 에이덕 앞에 있는데 아... 안되겠는데 보통놈이 아니었잖아 야 와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요즘 한 번 졌다니 호전적으로 변한거야? 내게 작전이 있네 아까보다 화려한 작전이 간단하지 니가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거야 여기 빨리 갈래 뒤지고 갈래 못나가는건 아닐거 아냐 못나가는건 아닐거 아냐 잘 믿고있네 나는 처리하시게 야 오픈랜드에서 싸우면 질 수가 없어 너는 보여줘 너의 힘을 난 보고 있겠어 너의 힘을 난 보고 있겠어 너의 힘을 저기 뭐하냐 너? 아 뭐해 이씨 그렇지 나왔지 나왔지 해치워줘 나 약먹어야 되나? 나는 얘가 있는데 내가 약먹고 싸워야 된다는게 정말 맘에 안들거든? 또 누웠니? 그만 던져 미친놈아 야 너 이렇게 약했어? 야 너 이렇게 약했어? 내가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와아 나 실망이다 야 너를 믿고 제대로 된걸 하나도 안가지고 하는데 아아 야 내가 어그로 끌테니까 알아서 하러 나와 어이구야 이겼니? 잘했어 야 너클이 뭐니 너클이 아아 인공분에 켈로그의 권총 아아이 피해 왜이래 어이 피해 왜이래 안녕하세요 데미지 뭐야 저런 저런 음 음 내가 입은게 더 좋네 야 네 자네에게 아이템을 전수해주겠네 44개 44개가 가진거 없냐? 아이 내가 판다고 다 갖다 팔아버리면 어떡하니 눈치껏 내가 쓸거 남겨놔야지 정신머리가 없어요 총알 없는거 뭐야 다 있니? 다 있네 그럼 뭐 줄게 없잖아 나한테 또 이거 야 무기 왜이래 아 저 극혐인데 하하 이제 다섯종류의 총을 쓰네요 한종류 빼버려야되나? 38구정 봉인 야 38 봉인 야 당장은 나왔으니까 좋은 무기가 처음 모은거죠 이런거 38구정 거기서 봉인 보자 아아이 기본이야 강화하게 달렸다 이거지? 데미지는 끝내주네 열어 컴온요 세이브하자 강화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배율 달까 저거는? 아 고배율 달아서 은신고객 한번 해봐야겠다 엄청 세겠지? 데미지 세 밴데? 야 뭐가 없길래 지금 야 아 맞다 얘 잡았으니까 컴퓨터를 뒤져야겠구나 이건 어디를 기어들어가 있는거냐 야 하자가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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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고민되는데 어떻게 쓸지 어디로 나가야되는거지 저기구나 어디로 나가야되는거지 아 세이브하고 가자 가다 살해당할거 같애 길에서 인카운터 되는거한테 죽을거 같애 나름 잘 있었네 좋은데다 가자고 오 근데 너무 팩맨이 이제 허접하다 이거 총알 네 발 데미지인거 아니야 안찍었다지만 나 울 수 있냐? 와봐 어 왜왜 튕기고 그래 자꾸 아이고 혼날라고 방종화 시간인데 응? 접착제 있으니까 아유 하나 다 할 수 있네 야 어딘데 이렇게 오래 걸려 저기요 저기요 와 여기다 겁나 세보여 진짜 미쳤어 이거 썸네이드야 다음에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네 다 처리되어 있네 문 열어 그냥 갈 순 없지 왜 언제 돌아갔냐 니금 내가 내 기지에서 일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는 아 놀랐잖아 어어 어어 여기 한방이야 어 엄청 세네 이런걸로 날 썼단 말야? 와 느리다 개조하는 맛이 나있고 개조가 되겠지? 얼마나 세질까 흠 범인은 좁아도 다른 데미지가 한 번 데미지가 미사일급인데 기대좀 하겠어 아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에이다가 너무 못 싸우긴 한다 어깨에서 나오는 미사일이 포물선이니까 그건 맞겠지 그게 좀 실망했어 에이다 월, 얼룩 안나오? 이런데 얼룩이 없어? 에이다 강화는 다음에 해야겠다 그니까 이제 벌써 한주의 시작인데? 백수라 시간감각이 별로 없네요 백수라 감각이 무뎌져 있는데 어휴 어림도 없지 아 거기 아니야? 아 소리 너무 좋아 얼마 안남았다 누가 지나간거 같지만 신경쓰지 않겠네 와우 오 야야 야 역시 세구나 아니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명중률 70%야? 개조가 필요하구만 실망이구만 누가 건물에 이렇게 따닥딱 붙여놨어 혼날라고 합체를 시켜놨네 그냥 아주 이거는 오크월드 핵전쟁 이후 게임입니다 뭐라고 설명한건지 모르겠네요 저 녀석은 나중에 개조해주고 어어 이 기본총이었어 아 기대가 좀 되는구만 총기강 4까지 해야되네 아 얘는 좀 높은 총이라서 강화를 더 해줘야 된다 수정 들어가? 아 네 아까운 수정 아 이건 제일 높은거네 어어 야 뭐야 아 총기강을 찍어야되네 그리고 얘는 저배율까지만 된다 이런 제한이 있구만 접착제가 없다 야 너 강화 지켜줘야되는데 얘는 연사같은건 아예 안되는거네 총 자체가 근데 이건 너무 좋다 데미지 몇이야 한 발만 써도 이득이지 이 정도면 치명탈가하면은 회복함 됐구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오늘 게임 재밌었구요 저희 아빠 입원하게 되면은 또 휴방할거 같은데 재밌게 즐겼으니까 어 다음에 되도록 하죠 아버지 입원하고 집에와서 또 이제 아 솔직히 솔직히 아 솔직히 아빠 입원하면 내가 방송을 못킬거 같거든요 속상해서 어찌됐건 다음 기회 보는걸로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뵈요 뿅 어제 감사합니다.